광주시가 11월 6일까지 혁신기술선도기업과 함께하는 광주자본택트 취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. 이번 취업박람회는 지역의 고용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온라인 일자리 정보 시스템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됩니다. 취업박람회에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인 우리로와 혁신기술선도기업 메가테라퓨틱스 등 3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.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광주잠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업정보를 확인한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. 광주시는 취업박람회가 끝난 뒤에도 온라인 상담 종합상황실, 일자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 화상 면접 등을 정리화할 계획입니다. 이번 취업박람회를 통해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, 기업에게는 우수인재 채용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. 헬로광주 정지현입니다.